정형외과 강창입니다. 이 동영상은 다른건 아니고 수술을 받고 수술부위에 상처가 암은 다음에 흉터가 최소한으로 생기게 덜 생기게 부착하는 실리콘 패드 제품이 있어요. 스카클리닉, 시카케어 등등 여러 상품명이 있는데 그거를 환자분들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작하는 거고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시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환자분들이 흉터를 없애기 위해서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제품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용하게 하시겠다는 분들은 실리콘 젤이 실리콘 패드 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흉터가 이제 상처가 어느정도 암 온 다음에 즉 우리가 진물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안 나오고 암 온 다음에 딱지도 다 떨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 제가 동영상에서 이런 실리콘 패드를 수술부위 위에다 붙이고 나서 샤워도 하고 목도 하고 그렇게 수술한지 한 2-3일 지났는데도 그렇게 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는 샤워 목적인 거고 수술한 다음에 바로 샤워할 수 있는 목적인 거고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수술하고 상처가 다 암 온 다음에 흉터를 덜 생기게 하는 목적입니다. 자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붙이는 거에요. 2개월에 3개월 붙이는데 하루 종일 붙이는 거에요. 하루종일 언제 빼고 샤워할 땐 빼야죠. 샤워할 때 빼서 씻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반영구적인 제품이라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 사면 가지고 있다가 하루종일 붙이고 있다가 샤워할 때 떼서 샤워하고 그리고 이것도 샤워. 잠시만요. 예! 네 잠깐 손님이 와서. 자 어디까지 샤워하는 거겠지. 어쨌든 아 알겠습니다. 이 제품은 하루종일 붙이는 거에요. 언제까지 3개월 2개월에 3개월. 그런데 별로 이제 표시가 안 나요. 투명하기 때문에. 네탄. 이게 실리콘 젤이라 붙여도 피부 트러블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데 아주 드물게 습진 같은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부득이하게 중간에 관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되어있진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진 않고 하나의 제품이 제가 예전에 이거 갔다가 이거 하고 수술하고 바로 샤워해도 되는지 목욕해도 되는지 테스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동영상은 유튜브 다른 동영상이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안 버리고 이렇게 놨던 거에요. 그래서 반영구적으로 씻어놓고 씻어놨던 건데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수술부위에 상처가 담으로써 나는 이제 흉터를 안 낭대하고 싶어. 그러면 이걸 흉터 크기만큼 잘라서 이건 지금 엄청 큰 거에요. 엄청 큰 건데 그래서 수술부위에다 붙이는 거에요. 보시면 안쪽 복숭부위가 부러졌어. 그래서 수술했어.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붙이고 나서 이제 우리 저는 이제 수술부위 다 물건하면 이렇게 마사지 하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또 나는 무지혈방증을 수술했네. 무지혈방증을 수술했으면 이렇게 붙이는 거에요. 무지혈방증이 이제 진물 안 나와야 돼요. 진물 안 나와야 돼요. 진물 안 나오면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수술을 하죠. 이렇게 붙여요. 양말 위에 양말을 넣으시고. 양말 신을 때 말려서 신으면 이렇게 말려요. 그러니까 안 말려지게 신으시고. 여기도 양말 신을 때 쭉 해서 말려서 신으면 이렇게 되요. 그거 말고. 자. 그러고서는 이제 하루종일 돌아다니는 거에요. 또 가장 많이 수술하는 부위 중에 하나가 외곽골절이니까. 열곽골절이니까. 열곽골절이. 이렇게. 이건 너무 큰 거에요. 사실은. 이렇게 붙여 놓은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하루종일 돌아다니면 이게 접착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안 떨어져요. 찔러면 되게 찐득찐득해요. 여기는 안 찐득찐득하고 붙이는 면은 찐득찐득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붙는 겁니다. 이러고서는 이제 하루종일 돌아다니시고 그러시는 건데. 보통은 잘라서 쓰는 거기 때문에 하나 처방한 제품으로 두세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붙이고 떼서 씻은 다음에는 또 다른 걸로 새 걸로 붙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떼면 접착력이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찐득찐득해요. 여기는 접착력이 없어요. 이쪽은 없고 이쪽에 있거든요. 자 떼어요. 이렇게 떼. 이렇게 떼고 자세히 멀리서 하나 붙을게요. 그 다음에 어? 여기 있나? 어. 연구실이 좀 이쪽인가? 좀 정리가 안 돼서 좀 지저분한데. 차워를 하시고 나서 여기 보이나? 어. 보이는구나. 차워를 하시고 나서 차워를 하실 때 또는 하시고 나서 얘를 수돗물에 씻는 거예요. 근데 땀도 땀도 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냥 수돗물에만 이렇게 씻어도 깨끗하게 씻어지는데 비누 갖다가 비누나 샴푸 갖다가 한번 이렇게 문질러서 비벼주고 이렇게 씻으면 깨끗하게 됩니다. 비누로 하면 소독도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게 접촉면이고 이게 피부에 닿는 면이고 이게 피부 안 닿는 면이면 그냥 이렇게 널어 주시면 돼요. 그럼 금방 말려니까 이것도 접촉면, 피부에 닿는 면, 안 닿는 면 그래서 안 닿는 면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널어 주려면 실리콘이라 금방 마르거든요. 금방 마르면 오고 10분, 10분이면 금방 마르니까 마른 다음에 이제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 잘라서 썼을 거기 때문에 깨끗한 게 있잖아요. 말라 있는 게 샤워 다 하시고 피부 물기 다 닦으신 다음에 그걸로 붙이셔도 되고 이렇게 붙이고 붙이고 이렇게 그래서 보통 한 2개월에서 이제 권장은 한 3개월 얘기하는데 저런 실리콘 패드를 붙이면 저게 이제 보습이 되고 지그시 눌러주면서 피부 색깔이라든가 불룩 튀어나오는 윤기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최소화해서 줄여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물이 막 나는 상태 아직 상처가 다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걸 흉터 제거 목적으로 쓰는 건 아니에요. 그때 이제 샤워 목적으로 붙이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흉터 제거 목적으로 하루 24시간 붙이는 거는 상처가 깨끗하게 다 아문 다음에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붙이고 나서 적어도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사용을 하는데 한번 쓰고 버리는 제품이 아니에요. 저거 몇만 원 해요. 좀 가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쓰고 버리는 제품이 아니고 반영구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테스트하고 아직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 놓은 거 다 안 버리고 이런데 그냥 딱 붙여놓으면 유리에 붙여놔도 되고 널어놔도 되고 그리고 수돗물에 씻으면 접착력이 거의 100%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쓰는 거고 그리고 붙이다가 한 1,2주 붙였는데 거의 그런 일은 없는데 무독성이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땀이 찬다거나 그래서 피부 습진 비슷한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환자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떼시고 계속 참고 하시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아 나는 이게 안 맞는 거구나 하면서 떼셔야 돼요. 또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네. 자 여기가 여기까지가 음 상품명이 뭐 뭐지 스카크리닉 시카케이어 이런 상품명에 약간 반접착성에 어 패드였습니다. 반접착성에 실리콘 패드형 어 투명 흉터 최소화 치료 보조제 네 그거에 대한 어 사용 설명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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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